그 다음에 이제 그 7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수요의 특성 및 종류가 있는데요 부동산 수요의 특성 관계는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하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수요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이 필수제로 취급이 되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구매자금 축적의 장기성이라고 해놨죠 고가품이니까 구매자금을 축적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상품은 직업에 있는 카드 꺼내 갖고 구매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카드 갖고 분양 사무실에 가서 할부 몇 개월 되냐 그러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구매 결정에 전문성 또는 복잡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선택하기가 조금 힘든데 근데 주거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돼요 근데 상가라든가 수익성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 투자할 때도 틀린 거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갭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케이블TV 쪽에서 유명 강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투자자 모집해서 개 투자를 유도하고 그랬다가 결국은 유도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역전세가 돼가지고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금 빼줄 수 없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투자자를 유치한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400채가 넘는 주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임대 사업자로도 등록돼 있고 그러다 결국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찰로 송치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투자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갭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수익을 냈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미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 막차 타러 가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막 버스 가고 있을 때 죽으라고 뛰어서 타는 거예요 돈가방 들고 자리에 앉으면 옆사람이 알려주죠 이 차가 막차고 언제 쓸지 모른다고 이렇게 때문에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한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IMF 터진 직후에 달러 있죠 가치가 막 치솟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상추 잡고 투자한다고 그러죠 정점을 찍을 때 있는 돈 없는 끌어모아가지고 달러를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러 가치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박한 양반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끊고 여기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죠 너만 알고 있어 그 얘기는 너 빼고 다 알고 있는 거를 마지막에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자한다는 게 결국 쉬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하던 분인데 한 분이 우리 학원 선생님은 아니에요 괜히 또 추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던 수강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확실한 정보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 주식을 사라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얻었잖아요 또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투자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천 원에 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오천 원 정도는 됐나 봐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천 원 정도까지 갔으면 몇만한 사람 팔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혹시 오천 백 원이 될까 봐 그거를 늦혔더니 그 다음날 이게 사천 구백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자책을 해요 오천 원에 못 판 자신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뜯고 그럼 내일 되면 팔아야지 그랬는데 어? 내일 사천 구백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4천 구백 원에 못 팔은 나를 원망하면서 그렇죠? 그런 사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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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이에 2천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팔아요 왜? 아니 다섯 배를 벌 수 있었는데 지금 두 배 벌자고 내가 이 짓을 한 거야 그래갖고 또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떨어져갖고 8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천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다 매각했고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를 못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은 왜 매각을 했냐면 여기는 결혼했고 여기는 싱글이다 보니까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부인이 있었으면 아마 팔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투자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저기 중개사 강의하던 분들이었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그래서 혹시 또 여기 또 강의하러 온 분들에게 혹시 뭐 이렇게 주식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안 돼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네요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매 절차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이거예요 일반 상품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서 뭐 계약 중도금 잔금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대금 지급하면 내게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있죠 그때 일단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개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부동산 수요의 종류라고 있죠 본원적 수요가 있고 파생적 수요라고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령 예들어서 가구 수가 증가하죠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그죠 물론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요는 늘어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가구 수요의 증가해요 만약에 집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우리가 집을 따로 얻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립을 하면 바로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주택 지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이 주택 수요 증가가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라고 그러고요 토지 수요는 이 수요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해서 파생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실질적 수요라는 것 있죠 이건 일본 애들 번역의 표현이에요 일본 애들은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라고 해서 한문으로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수요하고 교체 수요는 보시면 아시겠죠 제목을 보면 새롭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고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넓은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주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수요 변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공급을 하시는데요 공급에 대한 것은 수요를 잘 정리하셨으면 공급도 정리가 좀 빠르죠 아까 우리가 수요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를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죠 사려고 하는 어떤 욕구 계획을 우리가 수요라고 했잖아요 공급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게 시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사려는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양과 팔려고 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걸 우리가 공급 그죠 특정한 가격에서 이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공급량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것도요 성격이 얘도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한 양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SC에 H건설이 있는데요 얘네는 2019년에 주택을 500채를 분양을 했고요 2020년이 있죠 이때는 주택을 갖다가 한 700채를 분양할 뭐를 가지고 있다 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상 올해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작년 정도 분양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이것보다 훨씬 양이 공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실제로 판매한 양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작년 시험에 지문으로 뜬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수요도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공급도 무슨 개념이에요 이것도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유효공급이라고 그래요 유효공급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거예요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욕구 있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여기 있는 이 H건설이라는 애는요 작년에 이미 500채를 분양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00채 정도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혀 실적이 없는데 갑자기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들도 무슨 개념을 써요 만약에 여기 있는 H건설이 있죠 주택을 갖다가 만 가구를 갖다가 시장에 공급을 했다고 그러면 만 가구면 꽤 많은 양이에요 여의도의 가구 수가 만 가구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만 채 정도를 만약에 공급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많은 물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만 가구 그러면 많은 양인데 10년에 만 가구 그러면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이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급 함수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공급량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아파트라고 가정하자고요 아파트의 공급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변수예요 그런데 얘가 변해서 다른 변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에서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를 종속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변화를 주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가 변화해서 얘를 변화를 준다고 해서 얘를 독립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들어서 건축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얘가 변해도 아파트 공급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부호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게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한다 공급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상에서 보면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있죠 아까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는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라고 해서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술 수준하고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생산 요소 가격은 뭐를 얘기했었어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우리가 여기 있는 생산 요소 있죠 얘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료를 생산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창시절에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 이거 주죠 얘네가 생산 요소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를 공급 측면에서는 주로 예를 줘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문제를 구성을 할 때 보게 되면요 82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가면 중간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놨죠 그때 거기 보면 3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이렇게 주죠 그리고 4번에 보면 기준금리의 하락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5번에 보면 토지 가격의 상승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급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지문 안에 보게 되면 대체제 보완제 개념은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까지 여러 번 시험에는 공급 측면에 있을 때 대체제 보완제는 지문으로 한 번 정도 썼어요 지문으로 언젠가는 그것도 인용은 할 수 있겠으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요를 잘 정리하시면 공급도 쉽사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이게 유권이 많지 않아요 이게 한 경제 원론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미씨라든가 거씨에 관한 논리는 거의 등장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몇 가지만 정확하게 용어 정리하시면 경제에서 문제가 나올 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 논리도 주로 탄력성으로 주는데 탄력성 계산 논리는 해볼 수 있는 계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계산이 원체 싫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이론은 맞춰주면 되죠 이론만 그 정도만 해주시면 그런데 얘들도 똑같죠 얘들이 동시에 변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래프 상에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똑같이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요인은 어떻다 일정하다는 가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전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함수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급량은 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미의 공급함수를 또 이렇게 만들어 봐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공급량이 미지수죠 그러면 이 공급량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을 임의로 10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럼 여기다 또 1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이때 공급량은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을 이렇게 올려봤어요 10에서 20으로 그랬더니 100 플러스 2 곱하기 20의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14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공급량은 1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을 10에서 20으로 올렸더니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런데 20에서 10으로 떨어뜨리면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공급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칙 그래서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초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으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공급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난 게 그게 공급국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10일 때는 120이고요 가격이 20일 때는 얼마? 140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도 또 점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무슨 선? 공급국선이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우리가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공급국선을 다른 말로 생산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산비 곡선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을 늘리죠 늘리면 생산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공급자들은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양을 늘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면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산비 곡선은 우리가 한 5, 6월 수업할 때쯤에 한번 설명해줘요 그때가 소위 명칭이 심화 과정이에요 제목이 심화인데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그래서 공급법칙하고 공급복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80페이지 가시면 그래프 밑에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공급의 변화라고 있죠 그러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은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해보셨잖아요 그게 정리가 된 분들은 얘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가 있겠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인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있죠 얘가 만약에 천만 원일 때 공급자들은 아파트를 갖다가 천 채를 시장에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만약에 1,200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1,200채를 만약에 분양가가 800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 800채 정도를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아파트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이 변화를 준 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그렇죠 그 가격의 변화에서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한 거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그걸 공급량의 변화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얘가 변할 때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이나 이런 애들은 불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냐면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나요 그러면 얘도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얘가 천만 원일 때 얘도 천 채 이렇게 공급이 됐었을 때 가격이 만약에 1200으로 올라게 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분양가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때 지금 하나의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에서 원래 있던 이 균형점에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거는 다른 요인의 일정화 당장할 때 얘가 변한 거죠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변한 거 공급량이 변한 거 그걸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예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급량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공급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요 여기 있는 아파트 분양가 있죠 얘는 그대로라는 거죠 얘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의 공급량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 있죠 이자율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생산비가 줄었잖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변한 거냐면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공급의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슨 변화를 한다 그건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천만 원이고 천 채 이렇게 공급이 됐을 때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1200채로 또는 얘가 이렇게 800채로 공급량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얘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랬더니 공급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한다 그걸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했을 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81페이지 가면 그래프 밑에 공급 변화율이라고 있죠 걔도 일단 별표는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죠 공급 변화율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할 수 있어요 기술 수준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기술 수준의 변화는 건축 기술의 발달이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잘 활용하는 거죠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있죠 얘가 상승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고 얘가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있죠 이게 상승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 시멘트 있잖아요 자재로 시멘트 필요하죠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네가 줄어들면 공급은 늘어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끝으로 시장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역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표현을 해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역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죠 공급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5억인데 얘가 올 하반기는 6억까지도 갈 것 같아요 5억에 팔아요 6억에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판다고요 이 시세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시장에 매몰 나왔던 걸 다 걷어들인다고요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경제에서 얘기하는 공급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요건으로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바탕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갖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막 그래야 돼요 옆 사람이 대답을 못하면 둘이 손을 붙잡고 저한테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한테 설명을 들어야지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가시면 문제 밑에 부동산 공급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공급에 대한 것을 보면 개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위치의 공급이 되고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 돼요 그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탄력성에서 배우는 거예요 비탄력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양을 쉽게 못 늘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김장할 때 보면 배추 수요가 많아지죠 그런데 그에 따라 배추의 작황이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치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한 폭에 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배추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배추의 공급을 바로 늘리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비탄력이라고 해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의 조절이 좀 쉽지 않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개별성으로 인해서 위치면에서는 독점적 공급이 된다고 해요 모든 토지의 위치는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에는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도 포함이 된다고 해놨죠 그 지문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요 여기가 종촌동이라면서요 여기에 주택에 만약에 천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게서는 이 천체를 공급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 중에 팔려고 매물로 내놓은 것 있죠 이걸 공급이라고 봐요 그런데 매물에 비해서 뭐가 많을 수 있어요 수요가 많죠 초과 수요가 되더라도 양을 쉽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산해서 공급할 때까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로 나온 것에 비해서 수요가 또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초과 공급 상황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팔린다고 해서 한두 달 지나면 얘들이 다 소진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랜 기간 시장에 머무는 내구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가면 토지의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있죠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단기 있죠 단기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단기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장기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증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배워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단기 공급은 불가능하나 장기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휘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 선생이 단기하고 장기는 얘기를 안 해 준 것 같은데 아니 얘기하나 마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간에 물리적 양은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증성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또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쪽시시험 볼 때 내죠 그러면 또 맞추는 사람 반 틀리는 사람 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죠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에요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할 때요 이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있는 경제적 공급 곡선이 있죠 얘는 우상향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임지로 70%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로 20%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로 10% 이렇게 쓰고 있을 때 택지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얘를 늘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임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것 뿐이지 이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주었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양의 변화를 가져온 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져요 이걸 여러 번 시험에는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틀리게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민이 되면 단계하고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있죠 그것도 이제 별편을 하나 하는 거예요 공급에서 이제 가끔 기간 개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단기라는 건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를 단기라고 해요 단기 장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있죠 이게 제약이 없는 시기를 뭐라고 한다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SC에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여요 그러면 이 SC에서는요 H건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의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택 공급을 한 500채라도 바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을 한 달을 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얘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뭐 있어야 돼요 일단 토지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설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얘들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는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을 쉽게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는 공급이 우리가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을 쉽게 못 늘리는 경우를 비탄력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단계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기가 되면요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5년의 시간을 준대요 5년의 시간이면 500채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양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부지 확보할 수 있죠 자금 조달도 할 수 있죠 인력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공급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가 있고 뭐가 있다 장기가 그래서 가끔 이거 지문으로 써요 들어올 때 공급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83페이지에 가시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해놨죠 거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수요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수요 배웠고 또 공급 배웠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과정이 있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해드렸어요 자 여기 하나의 표가 가 있는데요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 보게 되면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이때가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얘가 무슨 가격? 균형가격 균형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표를 주고 다음 중에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량 있죠 걔가 얼마냐를 찾으라고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그럴 때 우리는 찾는 요령이 뭐겠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애를 찾으면 돼요 거기 따라가면은 임대료가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가격이 200원에서 얼마로? 10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20에서 30으로 늘었죠 그런데 공급량은 20에서 10으로 줄었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아까 얘기한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수요 상태가 되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거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효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 나오더라도 물건은 하나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매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격이 200원에서 3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었죠 공급량은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역시 수요 공급 법칙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요량에 비해서 뭐가? 공급량이 많아졌잖아요 이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재고를 남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기본이 뭐냐면 초과 수요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초과 공급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8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느 가격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있어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게 되는 상태 있죠 즉 그 가격 수준 이외에 다른 가격 수준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고 얘기하죠 자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우아향하는 수요곡선하고요 우상향하는 뭐가 있어요? 네 공급곡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얘네 둘이 만나는 이 점을 균형 또는 균형점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량 또는 균형가래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시장의 균형가격이 천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거래량이 1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가격 하에서는 뭐가 일치하냐면 수요량과 뭐가 공급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네가 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수요자나 공급자나 이 가격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공급자가 만약에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걸 우리가 생산비라고 해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자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00원만 받아도 돼요 그래도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0원은 뭐를 반영한 거냐면 생산비가 반영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생산비 안에는요 우리가 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과 그 다음에 뭐 자본이 투입이 됐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로 300원 노동에 대한 대가로 200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200원 그러면 합이 700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생산자 이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비 안에는요 생산자의 정상이윤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는 사람이 이건 본전에 파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대 거짓말 안에 장사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만 받아도 8개는 받아도 이윤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격 하에서는 100개는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요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소비하고자 할 때는 그 제품에서 주어지는 효용의 크기에 따라 지불하려고 하는 대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빵집에 가서 1,000원을 주고 빵 하나를 구입한다는 얘기는 그 빵에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꺼이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는 얘를 소비하게 해서 자기는 최대 1,200원까지 지불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얼마에? 1,000원에 결정이 됐으면 소비자도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소비자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생산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 개를 다 합한 걸 사회적 총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게 균형이 들어가는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나 공급자나 이 가격 하에서는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상태가? 균형 상태가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100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균형 가격이 1,000원인데 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겠죠? 수요 법칙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겠죠? 공급 법칙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그게 우리가 무슨 상태겠어요? 그게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를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보시더라도 폐점 한두 시간 정도 되면 또 추가로 세일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걔들은 대부분 신선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나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날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재고로 남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싸게라도 해서 파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들은 덤핑이나 바겐세일 등과 같은 할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겠죠? 만약에 1190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상태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단기에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초과윈이라는 게 성립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정 과정을 거쳐서 항상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정상윈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초과 수요하고 뭐하고? 초과 공급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84페이지 상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요와 공급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 작용하니까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시간이 됐군요 잠깐 쉬었다가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마무리 하시죠 근데 이제 이거 균형이... 근데 이제 이거 균형...